진짜 배고파. 진짜 배고파. 진짜 배고파. 동등배, 우리 로라가 그러는데 진짜 찐바이브가 나왔어요. 진짜 배고파요. 진짜 배고파. 진짜 배고파요. 그 배고픈 거, 먹고 싶은 거 오늘 다 먹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게임에서 이긴다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. 지금부터 팀전으로 게임을 해서 이긴 팀만이 바베큐 재료를 가져갈 수 있는데 팀은 아까 우리 QR찾기로 이렇게 앉았잖아요. 그대로 관심 나눌 거예요. 첫 번째 재료는요. 고기의 감칠맛을 더 돋아주는. 후추 후추. 새송이버섯. 정도돼. 안 좋아한다. 안 좋아한다. 왜 맛있는데. 넣어서 맛있어. 좋지, 좋지. 지금부터 내 짝꿍을 닮은 자갈을 하나씩 주워오는 건데요. 짝꿍 없는 호동이는 본인 닮은 걸 주게 주자. 춤대. 시작. 야외 나오니까. 10초 드리겠습니다. 10초. 9. 8. 7. 6. 5. 어렵다. 4. 5. 3. 3. 1. 염색을 왜 이렇게 힘들게 했니? 1. 4. 자, 여기까지. 자리에 앉으세요. 자, 한 번씩 살펴볼게요. 우리 겨운이는. 자, 짝꿍. 우리 겨우야. 월방이야. 오, 닮았다. 이거 루카는 스타가 될 거라 겨우야. 의미가 있었구나. 저기 미리 좀 말씀드렸는데 그 돌. 나중에 가져가지 마시고 여기 바닥에 그냥 놓고 다시 가. 왜요? 다 이거 겨운이 재산이야. 아, 그래요? 제가 쫓아갈 거야. 아까 보니까 무슨 오도가이 같은 거 타고 좀 적어라. 겨운이 재산이니까 다. 루카도 보여주세요. 저 그냥 이렇게. 왜? 이유가 있어요? 얼굴이 작으시니까. 아, 작은 얼굴로. 전 이거요. 어? 되게 매끈하게. 시간 초과돼서 추신 거 아니야? 네, 파리타. 메추리알처럼 생겨서. 메추리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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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, 귀엽다. 자, 파리타는요? 저는 이거예요. 약간 동글하고 귀여우세요. 아, 동글동글. 귀엽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구나. 자, 저는 이거예요. 모래주스인 줄 알았어요. 유독 작아 보여요. 손이 너무 커서. 반짝반짝이고. 오, 반짝이야. 하얗고 로라랑 닮아서 이걸 했어요. 아, 역시 변진석이 로라. 저는 가장 긴 거. 귀엽다. 쌀 수 있다. 다 찾아봤는데 이게 가장 긴 거예요. 대박이다. 잘했어요. 어떻게 찾았지? 어떻게 찾았지? 자, 희철이. 우리 아는 형님의 서장훈이 있다면 베이비 몬스터에는 라미가 키가 제일 크더라고요. 저도 긴. 정말 긴이죠? 잘 찾았어요. 머리 색도 있어요? 오, 맞네요. 정말 심연을 뒤집어서 찾았어요. 저는 이거예요. 어? 이거 뭐죠? 뭔가 제일 이뻐서. 이게요? 이게요? 쇳, 쇳. 쇳. 쇳뚝 묻은 거 같은데? 쇳뚝 묻은 거 아니야? 나는 이거. 어? 어? 잠깐만. 어?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아요. 문이 움직여요. 문이 움직여요. 문이 움직여요. 얼굴이 나오지 않아요. 어? 어? 아사는 얼굴이 하얗잖아요. 제가 여기서 제일 가장 하얀 돌을 찾았어요. 오, 좋겠어요. 차돌처럼 생긴 게 진짜 하얀 돌이죠. 차돌박이 같아. 이거예요. 어? 뭐예요? 역삼각형이네요. 그냥 모르겠어요. 얼굴이 타봤어요. 그냥 모르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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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막추신 돌이네요. 고마워요. 잘생겼어요. 잘생겼어요. 돌인데 잘생겼어요. 잘생겼어요. 저는 그냥 치키타. 이거 딱 봐도 치키타죠, 그냥. 왜요? 전체적인 색깔 분위기. 전혀 다른데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럼 확대해 볼게요. 오케이. 시청자 수술 준비 있네요.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. 지금 치키타 돌이에요. 왜요? 저는 금색깔이라서 돈 많이 모시고. 이상민.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? 이상민의 경제적 상황을 다 알고 있네. 다 알고 있네. 몇 살까지 알고 있을까? 저도 진짜 칼라 생각했는데 핑크 칼라라서 예뻐가지고. 아현이처럼 이렇게 이쁜 도리라서 불렀어요. 호동이 본인 닮은 두 개를 주주라고 그랬는데? 영원한 변하지 않는 진짜 하키를 찾았어요. 근데 아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땄어요. 내가 봤을 때. 돈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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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올려주시고. 윤석 씨. 그리고. 그냥 사람 올리면 안 돼요? 아, 이겼어요. 일단 액스유. 디지트. 야, 이거 몰라. 파티 타임. 그리고 호동이도 하나. 다 올려보세요. 다 올려보세요. 아직 몰라요. 아직 몰라요. 아직 몰라요. 확륙지 마요. 반대쪽 돌 썩기처럼 날아가요. 하나, 둘, 셋. 제발,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세송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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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송이.